한의사 저는 좀 저만의 개성과 색깔이 담긴 한의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저한테 맞는 시스템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걸 계속 탐구할 계획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실력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환자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 편안하고 또 위로를 받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진짜로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한의사로서 진료를 펼쳤을 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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